이제 한동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 사법농단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에 대해서 그 순발력 있는 답변을 했네요. 한동훈다운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한동훈 식권을 다루면 우리 편인데 그냥 다 덮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우리 편이든 남편이든 간에 올바름에 대한 그런 추구가 있어야 사회가 유지가 되지 우리 편이 한 것은 다 덮고 남편이 한 것은 뭡니까 까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저한테 당신이 우파인 줄 알았더만 자판지 우판지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내한테 여러분들 당신이 우파니까 우파해 여러분들 뭐죠 어둠면은 다 덮자 그런 사람들은 공병호 tv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내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니까 나는 좌파든 우파든 관계없고 사람파에 속하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동훈 씨의 답변의 가장 키포인트는 실질적으로 대법원이 의뢰한 수사다. 고로 나는 책임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대법원이 대법원이 여러분들 의뢰한 수사라고 하더라도 47개의 범죄의 혐의를 만들어낸 것은 검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이 돌아온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법원이 의뢰한 수사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대법원이 의뢰했던 의뢰하지 않은 간에 47개의 범죄의 혐의를 범죄의 혐의를 행동주체는 검사들이 47개의 범죄의 혐의를 만들어서 기소한 겁니다. 이러면 한글로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가 있고 수러가 동사가 주어가 검사들이 기소했다. 그 검사 가운데 대표검사가 한동훈 제3차장이 기소했다. 누구를? 양선태 전 대법원장 외에 두 명의 대법관을 무선 제목으로 47개 범죄의 혐의로. 그럼 행동주체가 여러분들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의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가 무너지니까 문장도 무너지고 언어도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뭐 주어도 없고 수러도 없고 그냥 다 두리뭉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사실상 대법원이 의뢰한 거다. 사실상 대법원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대법원이 의뢰했건 아니면 대법원이 의뢰하지 않고 인지수사건 간에 책임자는 누군가 하니까 한동훈 외에 검사들이 기소를 한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참 제가 여기서 참 딱한 건 사람들이 문장을 만들면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수러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기소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러면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다른 데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해야겠다는 거죠. 해야겠다. 지금 이교이신 말씀처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잡이 좀 쿵식합니다. 하명에 따랐다는 거네요. 하명. 이렇게 비급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대법원이 의뢰했건 의뢰하지 않을건 관계없이 의뢰를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는 검사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보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신체계 정신구조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양반도 책임을 거의 안 질려고 하는구나.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책임을 잘 안 질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생기지만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우파진영의 유튜브들은 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거론돼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양심상 이런 문제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더더욱 안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구성요소인 겁니다. 모든 것을 은폐하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 하고 보수의 덕목이라는 건 정직함이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출근길에 답한 내용을 보면 아직 중간진행 상황에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제3차장 검사로 수사팀정을 맡았고 2018년 5월에 사법농단 수사를 개시했고 50명 이상의 전현직 판사를 조사했고 특수부에 가장 베테랑질한 검사들이 대거 투입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부분이 협조를 한 거죠. 여기 기사 보시면 대부분은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체 특별조사단을 통해 확인한 각종 문건과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이었다. 수사에 적극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를 구성하고 기소한 행위 주체는 한동훈 팀장 외에 검찰의 에이스급 검사들인 거죠. 특수부 검사들인 겁니다. 그런 점을 좀 명확히 정리를 해 줬으면 그래도 조선은 싹 이렇게 그냥 숨기려고 들고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번에는 동화가 사슬을 통해 가지고 이번 문제의 전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짚었네요. 보시게 되면 양승태의 47개의 혐의 모두 무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원래 책임지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가 사슬을 통해서 이번 문제의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집의했고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이다. 이런 것이 나는 참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식적인 그런 답변이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 놈이나 그 놈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이다. 검찰이 사냥개처럼 역할을 한 게 충실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을 밝히는 게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엉뚱한 정치적 해석을 펴는 건 다당하지 않다. 이놈들도 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문재인이 지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지시를 하니까 하수인이 김명수와 나섰고 김명수와 나섰으니까 또 다른 하수인들이 나선 게 나섰야지 나중에 기소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놈이나 그 놈이나 이 놈이 그 놈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선거부정 다루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저지른 놈이나 덮는 놈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잘 지적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지나갈 수는 없다. 책임은 한편으로는 사법부에 이른바 적폐청산을 촉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다른 한편은 애초 무리한 기소란 법원의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의견 절차와 인사평가까지 직권남용으로 몰아 기소를 강행한 검찰에 있다. 그리고 길을 터준 김명수 책임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법농단수사는 기본적으로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이 합세해서 사법부를 희생양으로 삼아 각자의 이걸 충족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착하지 않습니까. 글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사법농단수사는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이 야합해서 사법부를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고 정치권력 쪽에 썼던 사람은 문재인이라는 사람하고 김명수라는 사람하고 검찰권력에 썼던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관여된 거지 않습니까. 가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과해야 될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을 이걸 다 사람들이 듣고 넘어가자 이런 쪽인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조가 드는 겁니다. 아무도 그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5년간 개폐듯이 이런 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도 우리는 검찰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찬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동아일보 사슬은 상당히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한 분이 더 요약 정리를 잘했네요. 선동자 문재인 1당 추종자 김명수 1당 실행자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 아닌가요? 그런데도 둘은 멀쩡하고 둘은 현직 대통령과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방조자 언론과 민주 국민당 지지자들 이래서야 미래의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부패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사기치지 말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조작하지 말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 여러분들 죄를 무작정 만들지 말라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을 완전히 개폐되시태가 여러분들 명예를 실추시켜도 아무 무책임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는 거죠. 나라가 여러분들 특히 대한민국은 적대 국가들하고 여러분들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강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부패해 가지고 누가 이름대로 이런 체제를 위해 가지고 총 들고 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 상태에 있는 국가하고 달리 우리는 적과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부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건강해져야 되는 상황에서 선거 부정을 아홉 번 저지르고도 다 여러분들 뭐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그건 치명적인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다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망국으로 가는 길인 거죠. 망국으로. 여기 오늘 팀 솔로님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사과를 한 것은 정치적인 그런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한 적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기소할 때도 수사팀장인 한동훈 제3차장검사가 나와서 언론에서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자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책임자인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뤘기 때문에 조금 책임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준주지휘해 가지고 47개의 혐의를 범죄로 만든 사람이 한동훈 씨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대법원이 의뢰한 수사다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씨를 공격하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최소한 올바름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분야에서 좌파진영보다 훨씬 더 우파진영이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다음에는 정치검사들이 준동 날뛰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홉 분 부정성을 밝혀야 그 다음에 여러분 열 번째 이후보다는 좀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개판. 너나 없이 뭡니까? 좌도 개판이고 우도 개판인 겁니다.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닌 겁니다.